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악할까? 우린 이제부터 운명 공동체예요. 이탈자는 죽음으로 응칭해요. 물리기 전에 무릎 뜯어야 살았다. 그들을 지켰을 뿐이야. 너는 내가 무조건 죽인다. 우리 친구 알까? 내 딸모는 너무 사랑해. 사람이 죽었어요. 인간은 사악한 거야. 이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. 우리 일곱 명이 최후의 승자라고. 괴물이 될 준비 끝났습니다.